안녕하세요. 아현씨입니다. 신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현씨가 이어 싱글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대박입니다. 신곡의 제목이 뭔가요? 블루입니다. 아현씨는 독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종현이 형의 타이틀곡, 크레이지에 피처링까지 해줘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새 싱글로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공개되는 블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현 화이팅! 축하해요!